블레이오프즈는 에이스! 오! 넘었어요! 선영진! 3분! 에이스! 코트건 넘었습니다. 아브리니토스에게 바운드 패스! 최진수가 이어받습니다. 최진수 인근으로 싸웠어요. 그럼 갑니다! 아브리니토스의 스태프의 석점! 석션합니다! 커터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아브리니토스의 스태프의 석점까지! 아브리니토스... 스피프! 미드레인지! 석연이 바운드! 아브리니토스 올려놨어요! 정신석 세븐점! 매치가 잘 되거든요, 지금요. 속도를 보십니다. 플러터! 펼쳐! 박진철! 그러나 아브리니토스의 스피! 아브리니토스! 감지훈에게! 승민석! 다시 아브리니토스! 석점 쏩니다! 들어갔어요! 로제의 아브리니토스! 공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브리니토스 좋은 점을 믿고 왔어요! 그리고 칭특특점만 떨어납니다! 아브리니토스! 지금 이정현 선수가... 지금 카운트예요. 지금 카운트예요. 지금 카운트예요. 지금 카운트예요. 지금 멀쥬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방치기 성공 됐습니다. 마브리니토스!! 아니대로